당신의 좋은 일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유니폼 굿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인사 한 분 한 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님, 김간호사님, 소희님, 원주님 네, 모두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유니폼을 구매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 구매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은 상품들로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눈 크게 뜨고 함께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류는 의사 가운, 수술복, 환자복, 간호사복 등등 다양한 상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부터 생산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가격 또한 합리적인데요. 오늘의 이 상품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위니 306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컬러를 비롯해 총 5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일 블루, 네이비, 블랙, 스모키 그레이, 아쿠아마린 총 5가지 컬러입니다. 컬러도 너무 예쁜데 디자인도 정말 예뻐서 바로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딱 보셨을 때 적당한 핏감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입었을 때 예쁘게 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베이직하다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쪽보다는 뒤쪽 기장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물건을 올릴 때나 아니면 위쪽에 손을 올릴 때 굉장히 뒤쪽이 들리지 않아서 저는 편리하고 정말 섬세하게 신경을 썼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옆쪽에 트임 보이실까요? 트임까지 함께 있으니까 이 활동성까지 갖췄다는 게 정말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거. 우리 옷 입을 때 불편하면 옷 입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퍼가 보시면 위쪽에서 밑까지 한 큐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도 올렸다 내렸다 입고 벗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나 찾는 또 브랜드가 아닐까 또 싶고요. 여기에 그냥 너무 밋밋하고 지루하면 입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유는 독특한 배색까지 함께 갖췄습니다. 보시면 네크라인에 이런 삥 배색을 둘렀고요. 우리 지퍼 포켓 같은 경우도 배색을 함께 줬기 때문에 이 배색이 독특하고 예쁘다라고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후기에서도 뒷기장이 길어서 마음에 들었다, 색감도 굉장히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유는 원단을 굉장히 잘 사용해서 좋다라는 후기도 많을 정도로 원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 원단이 왜 좋은지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짜잔! 꺼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유 위니 306은 얼라이브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얼라이브 원단 같은 경우는 스판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소매 부분을 당겨서 스판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판이 좋다는 거는 입고 활동하기가 편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기면서 느껴지는 게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편리하게 바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얼라이브 원단 같은 경우는 보풀도 적게 일어나서 정전기도 적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원단을 가진 게 군유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니 306 하면 PW 바지 같이 매칭하셔서 입으셔야 됩니다. 왜 입으셔야 되냐면요. PW 바지 같은 경우는 컬러가 다양합니다. 매일 입는 근무복 한 가지 컬러로만 입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PW 바지는 총 24가지 컬러로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비부터 보라색, 핑크 계열까지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쁜 컬러 쏙쏙 골라서 입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시면요. 반골반 형식의 우리 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안하지만 이 세련됨까지 함께 갖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허리 부분은요.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착용감까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가 조여지는 게 편리하고 흘러내림 걱정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포켓이 있기 때문에 수납하기도 편리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원단을 그러면 바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골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지만 오늘은 핑크 컬러를 함께 픽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가지 컬러를 바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죠. 후기를 보면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몇 개 사서 골라 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24가지가 컬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얼라이브 원단은요. 제전 가공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전기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급 원사를 사용한 덕분에 보풀이 적어 오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위니 306과 PW 바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수술복 뿐만 아니라 의사 가운, 간호사복, 간호사 신발, 사문복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굿뉴 온라인 쇼핑몰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보고 싶은 제품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굿뉴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